Q. 기름칠 좀 해야 되겠는데? WHAT! What the F**K! 형, 건오일은 어떤걸 어디에 뿌려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건오일이라고 하지만, 원래 용도는 윤활제라고 해야되겠지. 우선 우리가 사용하는 지비비나 에이지 같은 경우는 고속왕봉운동하는 구조인데, 실총과 다르게 발사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총에 사용하는 건오일과는 다른 특성의 제품을 사용해야지. 내가 몇가지를 준비해봤어. 내가 사용하는 제품과 비교용으로 쉽게 접할수 있는 제품을 준비해봤는데, GBB나 에이지 같은 경우는 실총보다 발사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잖아? 그리고 실총과 다른점이 에어소프트번에는 플라스틱이나 오링같은 금속이외의 재질이 많이 사용되었다는거지. 실총은 화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온에 버틸수 있고, 점도가 높은 윤활제를 사용하는데 반해, GBB는 반대로 작동하면 냉각이 되기때문에 도온에 견딜수 있는 윤활제를 사용해야돼. 어? 그럼 GBB는 냉병기네? 그렇지. 이렇게도 쓸수있으니까. 그러면 실총에 사용하는 건오일을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기본적으로 금속용 윤활제는 플라스틱이나 고무같은 재질에 치명적이거든. 물론 내화학성을 가진 플라스틱이나 고무 재질은 있지만,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알려줄게. 우선 사용하지 말아야할것부터 알려줄게. 여기 준비한 이 제품은 시넷측96이라는 제품인데, 중간정도의 점도를 가졌고, 용량은 꽤 큰 편인데 가격이 저렴해. 베이스가 실리콘오일이지만, 주로 런닝머신이나 미싱, 자전거체인 같은 금속류에 사용하는 윤활제야. 그래서 플라스틱이나 고무같은 재질에는 안좋은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사용하면 안되는 제품이야. 그리고 이건 니퍼같은 곳에 쓰는 윤활제인데, 사용하긴 편리하지만, 역시 금속에 사용하는 제품이라서 사용하면 안되는 제품중 한가지야. 아, 녹슬지말라고 뿌리는 WD40같은건 뿌리면 안되는거네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GBB나 AG같은 경우에는 어떤 윤활제를 사용해야하는지 알려줄게. 고속으로 작동하면서 저온을 견디고, 플라스틱이나 고무 재질에 영향이 없는 윤활제하면 떠오르는게 실리콘오일이잖아. 그러나 실리콘오일은 점성이 묽고, 기본적으로 침투성 성격이기 때문에, 실리콘오일을 뿌려주면 주변으로 퍼져서 묻어나는 양도 많고, 발사량이 많지 않은데도 오일이 많이 건조해져있을거야. 근데 침투성 성격이 뭐에요? 틈새로 스며들거나 퍼지는 그런 성질이야. 아, 그러고보니 오일 뿌려준지 얼마 안됐는데, 쏘다보니 오일이 다 날라가더라구요. 그건 기본적으로 휘발성이 높아서 그런건데, 물론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 이건 퍼프티노에서 에어서프트용으로 나온 실리콘오일인데, 내가 사용해보니깐 점도가 조금 묽은거같고, 휘발성이 높은거같아. 이런 제품은 자주 뿌려줘야하고, 장기보관용으로는 맞지않는 제품이야. 그리고 가격도 용량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편이고. 이건 뭐에요? 치약처럼 생겼네? 이건 시네츠 실리콘 그리스인데, 실리콘 베이스이지만 고점도의 그리스로 전동건의 기어나 피스톤을 많이 사용하고 있을거야. 전동건은 요즘 전자트리거가 대중화되서 고속연사를 많이 하잖아. 고속 작동을 하게되면, 필수적으로 마찰렬이 많이 발생해서 기어박스를 열어보면, 금속이 마모되서 그리스가 시커멓게 변해있을거야. 이 제품은 내한성은 있지만, 고온에는 버티지 못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한 25년전부터 대제품이 없어서 사용하긴 했지만, 지금은 이것보단 이걸 사용하는게 좋지. 이건 뭐에요? 이건 슈퍼르브라고 테프론 기반의 그리스인데, 실리콘과 달리 저온 고온 모두 견디는 제품이야. 제조사 설명을 보면 영하 43도에서 232도까지 버틴다고 하는데, 방수, 방청, 전기절연성도 있으니 기어박스에는 사용하기 딱인 제품이지. 금속부터 플라스틱이나 고무세질까지 모두 사용가능하기도 하고, 금액대도 한 8천원정도라서 부담없기도 해. 전동건은 이것만한 제품이 없겠네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지비벤은 이 제품을 사용하면 딱이지. 아까거랑 같은거 아니에요? 맞아, 같은 제조사에서 나온 같은 브랜드 제품이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냉각이 빨리 되는 지비벤은 딱 좋은 제품이지. 그리고 실리콘오일하고는 다르게 표면장력이 높아서 퍼져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좀 더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관리도 한결 편해져. 스프레이 타입이라서 뿌리기도 편하고. 한번 써볼게요. 잠깐, 어떻게 뿌려야 하는지 알아? 많이? 아, 이건 사용 전에 충분히 흔들고 사용해야 해. 왜요? 흔들지 않고 사용하면 안에 용재가 덩어리처럼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흔들고 사용하는게 중요해. 아, 한참 더 흔들어야 해. 한참 더 흔들어야 해. 다 뿌리. 다 뿌리. 다 뿌리. 아라. 손을 잠시 후에ION. 다 뿌리고 바른 거예요. 踰시аend 시원 false. 되려고***. 맛져야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실리콘처럼 묽지 않아서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오히려 흘러내리지 않아서 더 좋은것 같아요. 이 제품이 점도도 높고 피맛 강도도 높은데 한가지 주의할 점이 사용하기전에 충분히 흔들어 써야되는거야. 그리고 지비비에는 이것만 쓰면 돼. 실리콘처럼 묽지 않아서 더 좋은것 같아요. 만능이에요? 슈퍼잖아. 연기 너무 어색해. 근데 이거 소리 진짜 부드러워진거 같아. 형 이거 언제 알았어요? 나도 이것저것 써보고 제일 괜찮은거 고른거지만. 아 뭐야. 형이 자꾸 엔진해가지고 진짜 기름통에 담근거 같잖아.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Astagio. 아 뭐야. 감사합니다.